금주의 이색 정책사업 금주의 이색 정책사업 부산에서 나온 정책사업인데요. 잠시만요. 부산에서 2018년 2차 청년 근로자 청춘 드림카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해가지던 정책사업인데 괜찮은 사업이네요. 이거 사업계가 보니까 지원 대상은 교통이 취약한 동부 동부가 동부산권 및 동부산 기장인가봐요. 그래서 기장군. 서부산권 강서군의 중견기업의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고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무자의 한암 모집기간은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났네요. 지났지만 어쨌든 이색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기장하면 미역 안하고 별풍당당님 역시 기장 멸치회도 제가 기장 가서 멸치회도 먹었는데 예전에 제가 유통의 국가집 할 때 기장에도 유통의 국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멸치회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멸치회. 아 맛있었는데. 기장하면 미역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안하고 안하고 짱! 지원내용이 이제 어떤거냐면 어 지원 차량 아 대박이야 이거. 누노삼성 sm3 모델 솔리드 화이트라는 차인데 전기자동차 이 차를 어 지원내용을 보니까 출퇴근용 전기차 임차비 지원 1명당 최대 3년간 월 35만원 한도로 지원해준답니다. 와 대박이죠. 그죠. 지급방법. 차량임대업체의 지급. 신청자는 차량임대료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자 부담금 종합보험료 포함해서 만 25세 이하 운전자는 월 16만 5천원 만 26세 이상 운전자는 13만 5천원. 이야 이거 완전 뭐 차 한 대 공짜로 그냥 타는거에요. 더군다나 전기자동차를. 본인 필요시 이동형 충전기 구매 가능 60만원. 본인 부담금 10만원. 정부지원금 50만원. 와 서울에 이런거 없나요? 서울에? 서울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죠.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 자 지원자격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 교통이 취약한 동부산권 그 다음에 서부산권. 아 대박. 대박이죠. 그죠. 서부산권.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이제 지원자격이구요. 지원자격이구요. 근무지 제한. 기장군 강소구지역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무자의 하나함. 거주지 제한. 사업공고일 기준 이전. 부산시 거주등록자. 연령기준 당해년도 기준 만 21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이렇게 되어있네요. 와. 서울에도 이런거 하나. 서울시에다 한번 건의해볼까요? 하하. 이런거 좋을 것 같아. 그죠. 이걸로 밤에 알바 뛰어도. 하하하하. 이걸로 밤에 알바 뛰어도 되겠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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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뛰어도 되겠네요. 정말. 아이고. 뭉치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뭉치님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아 이걸로 알바. 알바 뛰면 되겠네요. 진짜. 아우 야. 그래서. 아 신청제 대상은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해당 사업체의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 그 다음에 본인 및 직계 존속 명의의 사업장 근무자. 그 다음 재학생 또는 휴학생. 단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무면허 또는 운전면허가 정지 중인 자.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인 금융권에 거래가 불가능한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우리 신용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용불량자 안 돼요. 정상적인 금융권에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지숙사에 거주 중인 자. 외국인 근로자. 기타 본사업에 참여해 부적절한 자. 아 무면허. 무면허 당연히 당근 안 되죠. 그렇죠. 서울에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